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중안부 축소수술이 무슨 수술인지 어떤 수술 방법인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로 그려진 이러한 얼굴은 남녀노소가 다 예쁘다고 하는 얼굴 비율입니다. 오늘의 오프닝 멘트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27년차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를 성형외과 레이전트까지 포함하면 30여 년을 넘게 하면서 이러한 얼굴이 왜 예쁜 얼굴일까 하고 분석을 하다가 중안부 축소라는 수술을 개발하여 저희 병원에서만 수술하다 보니 저희 병원을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중안부 축소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만화로 그려진 이 여성분들의 얼굴 비율 특징은 물론 눈이 어마무지 큽니다만 두 눈과 입을 이어주는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렇게 짧은 삼각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경우 성형수술로 눈을 크게 하였습니다만 물론 코도 얄쌍합니다만 이 삼각형이 낄딱한 삼각형이 되었는데 이 삼각형이 길어지는 이유는 중안부가 길기 때문입니다. 중안부는 고전적으로 왼쪽에 녹색 점선 사각형과 같이 눈썹에서 코끝까지로 구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면 중안면이 길지 않은 중간의 여성과 중안면부가 긴 좌측 혹은 우측 여성이 서로 구별점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녹색 사각형은 도리어 중간 여성이 길고 빨간 사각형은 오른쪽의 여성이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오른쪽 빨간 점선 사각형과 같이 눈동자에서 입술 중간까지로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중안부 축소수술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1번, 2번, 3번이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1번과 2번은 주로 선천적인 부분이고 2번과 3번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번의 성형수술로 초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상앗골이 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여성과 같이 코가 길지도 않고 인중이 짧은 반면 윗 이빨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상앗골이 긴 경우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쁜 얼굴을 성형수술할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인들을 보면 이 여성은 지금은 예쁘지만 40대, 50대로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망가질 수 있는 얼굴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중안부 축소수술 중에 상앗골 단축술은 이렇게 웃을 때 잇몸이 보일 정도로 상앗골이 긴 경우에는 수술의 득과 실을 한번 따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안부 긴 얼굴에서는 긴 코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따라서 코길이 축소수술이 중안부 축소술로 적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코끝 올리기를 하여 코길이를 줄이게 되면 자칫 들창코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콧날개 올리기를 하여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중이 긴 얼굴에서의 중안부 축소수술의 방법은 인중 축소술이 가장 적합하다 할 것인데요. 40대, 50대가 되면서 안면거상술을 하고 이마거상술을 하여 주름이 다 땡겨지더라도 여전히 처져 보이는 대부분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왠지 모르게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한다면 인중 길이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구요. 다만 이분 케이스의 경우 입이 약간 돌출되어 있으므로 뼈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이 보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와 같이 예쁜 여성분이 중안부 축소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셔서 준비하였는데요. 제가 이분에게 중안면 축소수술을 권해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상악골이 길어서가 아니고 코나 인중이 특별히 길어서가 아니고 눈코입 배치 비율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예쁜 비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성형수술 하기 전 얼굴 외곽선은 이 빨간 점선 원 부분이었는데요. 사각턱 축소, 돌려깎기, 그리고 턱 끝 축소를 하여 얼굴 윤곽선이 까만 점선 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얼굴뼈 축소수술을 하기 전에 빨간 점선 원 부분이 얼굴 외곽선일 때의 눈코입 위치는 비교적 정상적이었습니다만 얼굴 윤곽선이 까만 타원으로 줄어들면서 입 아래 얼굴 여백이 줄어들고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얼굴이 길어 보이는 비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에게는 작아진 얼굴 윤곽선은 그대로 놔두면서 입술의 위치를 위로 올려주는 중안부 축소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작아지면서 귀여운 얼굴 비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중안부 축소수술의 수술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가 아픈 복통의 원인이 위계양인지 맹장염인지 위암인지에 따라 정확한 수술방법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각자 얼굴의 진단에 따라서 상악골 단축술이 될 수도 있고 코길이 축소수술 그리고 인중축소술 아니면 눈코입 위치를 옮기는 성형 등 다양한 수술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